상처나리라 상처나리라 이번에 만나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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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고장 나셨어요? 그게 아니고 잠깐 버퍼링에 걸린 것 같아요 빨리 이분들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시티 드림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저에게 엔시티 안녕하세요 엔시티드입니다 제가 버퍼링에 걸렸던 이유가 바로 이분들 때문이었네요 저희도 요즘에 자주 버퍼링에 걸리는데 아주 센스있는 소개 감사합니다 컴백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번 신곡 버퍼링 어떤 곡인가요? 이번 신곡 버퍼링은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버퍼링에 걸리는 것을 표현한 곡입니다 네 버퍼링의 포인트 안무도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오류를 온 몸으로 표현한 춤인데요 계속 버퍼링 걸려주시면 되는데 엔시티 분들도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네 네 네 무대에서도 꼭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럼 엔시티 드림의 컴백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중독성 강한 엔시티 드림의 컴백 무대를 만나보시기 전에 시크한 매력 BAE 173의 무대와 청량한 위아이 강렬한 위클리의 무대를 먼저 만나보시고요 저희 엔시티 드림의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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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